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한동훈 위원장만이 국민의힘을 바꿀 수 있다. 제차 제가 강조를 몇 번이나 드립니다만 앞으로도 영원히 한동훈만 있어야 되라고 하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썩어빠진 국민의힘의 이 상황을 바꿔나갈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한동훈 위원장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을 지금 우리가 지지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잘못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비판을 할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 말고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와 개혁의 어떤 이런 목소리를 또 다른 사람이 낼 수 있다. 당연히 그 사람 또한 열심히 응원을 하겠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보기에 답인 사람은 한동훈 위원장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라고 제가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워라 내워라 지금 태평성대인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한테 시간이 많다. 지금 약으로 비교해가지고 또 언제 나올 수도 있다. 정말 그거는 현실 정치를 모르고 하시는 소리예요. 대한민국 정치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세력이 없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사실상 지금 당대표가 되려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도대체 무슨 재보궐선거 나갈 수나 있겠습니까? 당연히 택도 없는 소리고요. 지방선거가 됐거나 바로 그 다음에 대선인데 뭔 시간이 있겠냐고요. 당연히 지금 이 순간에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당대표가 되시고 그리고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당내의 기반을 형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설쳐되는 홍준표나 홍문표나 이런 사람들이 찍소리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반드시 당대표가 돼가지고 당 기반을 형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 원내대표를 둘러싸고도 지금 당내 기류가 서서히 조금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당내 기류가 변한 이유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대부분의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을 니죽고 나죽자라고 달려들었습니다. 총선 끝난 직후에 누군가한테 돈 받고 지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아는 게 좀 많지만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도 그분들의 최소한의 체면을 생각해가지고 마치 누군가한테 지령이라도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처럼 총선 끝난 직후에 너도나도 다 그냥 쥐잡듯이 그냥 한동훈 위원장을 잡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너무 비상식적인 거예요. 저도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와 마찬가지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 구독을 해놓고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참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좀 해주시고 처음에 총선 끝난 직후에 제가 바로 그 순간부터 한 2주 가까이 주구장창 주장했던 게 뭐였습니까? 절대로 갈라치기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한 몸이 돼야 된다라고 주구장창 얘기를 했죠.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었던 건지. 그런데 그 이후에 3주차쯤 되면서 제가 판단을 쭉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두 사람이 원팀이 돼야 돼 라고 하는 얘기로는 이게 너무 순박한 얘기인 거예요. 현실에 이미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현실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마치 이거는 뭐냐. 애들을 우리가 가르칠 때 수학을 풀어봤더니 뭐를 자꾸 틀려요. 특정 분야를 자꾸 틀려. 무슨 나누기 같은 걸 제대로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누기 부분을 일단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풀려가지고 해결책을 줘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시켜 나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메커니즘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치 제가 1, 2주 동안 얘기하고 있었던 거는 뭐가 똑같은 거냐면 나누기가 문제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진 채 그냥 뭐 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 훌륭한 사람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런 걸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공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판단했던 건 뭐냐면 아, 지금의 일단 문제의 기본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를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이 갈라서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이 갖고 있는 그 역할, 한동훈이 갖고 있는 능력, 한동훈의 방패마귀가 됐거나 무기가 됐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한동훈의 역할, 존재감 자체를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하는 거 그게 일단 첫 단계가 돼야 된다라고 제가 인식이 바뀌었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강남 좌파가 돼버렸잖아요. 미쳐도 이런 미친 세상이 다 있습니까? 이런 지극히 상시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강남 좌파가 돼버린다라는 게? 애당초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 위원장의 존재감과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거를 받아들여야 그래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가 진정한 원팀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열심히 그래가지고 제가 목소리를 냈고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도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더 열심히 글 쓰셔야 돼요. 무턱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동훈이 최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가지고 설득력 있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당원 게시판에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론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당내 여론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당내 여론이 형성이 되면은 전당대회 때 뭔가를 나가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최고위원이라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뭐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원들이 지금 뽑는데 당원들의 그 이야기가 형성이 되고 당원들의 여론이 형성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당권을 노리는 사람들 최고위원을 노리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거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뭐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원내대표 지금 선거를 늦추는 걸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거는 다른 게 없어요. 이런 식의 여론이 없었다. 당원들의 지금 의견이 없었다. 100% 그냥 9월 3일에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당원들이 이런 식의 여론이 형성이 되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모든 책임을 물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되다 보니까 당 의원들조차도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3일로 예정되어 있던 원내대표 선거가 9일로 연기가 된 거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친윤이라고 분류가 됐었던 배현진 의원 또한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정원 지금 이제 당선인 같은 경우는 진작에 목소리를 냈죠. 이철규 의원, 친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국회의원직이 시작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현진 의원 또한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불출마 선언을 할 것을 촉구한다. 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왜 갑자기 지금까지 목소리를 안 냈던 의원들이 상식적인 이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당원들의 여론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것이 나경원 전 의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였습니까? 나의 연대설 이런 것들이 막 얘기가 많았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냥 뭐 좀 좋은 듯 나쁜 듯 싫은 듯 좋은 듯 이런 식으로 약간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 주도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식사까지 했다라는 것도 막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나의 연대설을 분명히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배현진 의원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또 박정원 앵커, 박정원 당선인이죠. 앵커도 마찬가지, 당선인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계속해가지고 당원들의 그런 얘기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나경원이 딱 1일 날 나와가지고 5월 1일 날 뭐라고 딱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이 모습의 원내대표 선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나의 연대설에 대해서는 더 강롱높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기분 나쁘다. 굉장히 고약한 프레이입니다. 왜 도대체 나경원 의원이 나의 연대설에 대해서 강경한 모습으로 돌변했을까요? 왜 지금 배현진 당선인이 됐거나 심지어 그 홍준표조차도 기회주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홍준표조차도 왜 갑자기 이철규 지금 의원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까? 폐장을 내세워서 또 한 번 망쳐야 되겠냐? 가만두고 보려니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런 얘기까지 왜 도대체 홍준표가 하겠습니까? 홍준표가 어떻게 보면 바로 밑은 거예요. 왜? 기회주의자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홍준표도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한동호 위원장에 대해서 칭찬하기는 이미 늦었고 홍준표 아저씨는 그냥 앞으로 정치세명은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 홍준표조차도 이런 식으로 왜 이철규 지금 의원을 비판하고 나서는 거겠습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랑 독대해가지고 식사까지도 만찬까지도 이렇게 4시간 넘게 했던 양반이 왜 갑자기 친윤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철규를 비판하고 나서겠냐고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원대한 정치적인 수 같은 거 없어요. 그냥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론이 바뀌었기 때문에. 9일날까지 지금 이제 시간을 끌은 상태인데 모릅니다. 물론 그때 같은 경우도 결국에 이철규 의원으로 원내대표로 갈 수도 있겠죠.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막겠다라고 한다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뭡니까? 당원의 목소리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고 해도 한동호 위원장이 당대표가 됐을 때 그렇게까지 각을 안 세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뭐가 됐든지 간에 한동호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 뭐가 됐든지 간에 당원이 주인이 돼 있는 게 당입니다. 그리고 그 당원들의 목소리가 모여가지고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한동호 위원장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국민의힘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여론이 바뀌는 것처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당원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게 사실상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길이고 그게 당연히 맞는 길인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